화이팅 야 어제 저거에 맨탈 개나갔어 아니 이거 신경 꺼 어떻게 꺼 아니 너 맘대로 적어라 적잖아 지금 실수 안했는데 적잖아 그래! 실수 안했는데 적으니까 그렇지 저거 한 발 안하면 안지워준다? 너 방금 시장 한 번 쓰고 우리 구역에서 뒤쥐었잖아 옥동아 하영이 옆에서 지켜와서 뒤진 거야 와 이럴다 아 저 새끼 지 잘못이 한 번도 없어 자기 잘못됐다? 그냥 한마디도 안 해 말을 안 해 두 개 먹긴 하나 먹긴 범인이 안 나오면 저 새끼가 범인인 지가 지나가 지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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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하하하하 왼쪽? 기몸이 lubox 들어가서 또 쉬려고 담배 한대 피려고 아이고 아이고mo sellers 저건 너무 친하다 아니 내가 가까이 있었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여기 김rondel 나 갈게 하하하하하 thumbs up 와 힘들다 나 지금 병신 나가긴 해 그치, 밴스러프 효과 달달하다 나는 그게 아니라 이만희는 혼자 사인게 열받아 나는 아까전에 지 혼자 주져넣고 또렷했네, 갑자기 지 존나 뒤져놓고 사내면서 아니 나 왜 또 3 올라갔냐고 1이 나 많이 안 올라갔냐고 아니 지금 왜 늘어나냐고 실수를 안하고 이제 이것도 잘못이야 이것도 저것도 실수야 이만희 아니 저거 왜 자꾸 늘녀맘대로 아니 아까 침 다였는데 뿌려달라고 해서 줄여줬는데 왜 이렇게 불마신통이야 알았어 변? 변 변 변 나 안 죽었어 오케이 1, 2, 1로 피하면 쉬워요. 하이? 하이? 안돼! 난 봤다, 들리잖아. 안돼 하면서 창이 먼저 나오는데. 아, 나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맞았어. 저는 좋아요. 아니, 한 번 더 막힐꺼에. 그럼요. 아, 모르면 죽치고 있던데. 못끼리지도 않아. 저 새끼 이제, 귀엽지도 않아. 모여서 빼세요. 아유, 병신. 아유,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지랄을 한다, 아주. 지랄을 한다. 아유, 아주 쌩쇼로 하는 거. 날아가는 게. 아유, 날아가는 게. 아유, 날아가는 거 와라. 챔챔씨 왜 자꾸 우리 팀에 있어? 아니, 챔챔씨 좀 저리로 가지. 아, 씨발. 챔챔이 때문에. 나도 여기. 아, 지랄한다, 지랄. 아, 바로 와서 사모잡이 됐다니까. 이거 맞아줘. 나 피하고 있어. 아, 나이스. 아, 씨발. 지가 자리를 부실게요. 맞아줘, 이 지랄이. 지가 피 안 되는 거지. 저거 못 피하는 거야.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곧 구글라오. 자리 잡아야 돼. 아유, 아유, 아유. 아, 또 가야 돼. 아, 준비하세요, 너들. 갑니다. 내가 맞았어. 응, 저기. 나이스. 나이스. 흐흐흐흐 구름이 앞으로 억울한 품이 금지 네? 네 나도 인정합니다 뭐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파티창 보게되니까 놀란 품이 아하? 왜왜왜 나 뭐했어? 중간에 이난나 오면 이난나 써버리고 오케이 자 오른쪽 왼쪽 여기 있다가 또 같은 좁아 머리 조심 조심 피아 걸 어휴 나 잘못 물렸어 화폭 날렸어야하는데 어? 뭐야? 뭐야? 야아 이거 지리네 뭐야? 묻어났네 제가 맞을게요 고마워 오 진짜 이거 할 때 바드롬니만 추천하겠다 아 무료 안되겠다 이거 빨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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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니나보 써버릴까요? 어 일어나면 일어나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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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변신하고 오케요 역시 이 담아말들어 오 이 지랄하는거 봐라 면 아니에요 면이네 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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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진짜 어 살았다 니나보 니나보 반격 아 괜찮아요 니나보는 반격 대응 안할걸 오케 나이스 와 니나보 이거 차별하네 아니 아까전에 나를 저렇게 살리지 받아? 받아? 너는 그럴 가치가 없고 파랑이야 파랑 아니 이거 한번 더 배놔 60줄에 알고 있어요 그냥 파란색깔이라고 말하고 아 오케이 아 그냥 파란색깔이라고 응 그냥 파란색깔이라고 파랑지고 꼭 치죠 꼭 치죠 꼭 치죠 그냥 말하는거 금지 오케 확인 한 번 더 아 제발 씨바 아유 시가네 시야 내 앞에서 날아가려고 하하하 먼저 누워있던거 누워있던거 같이 옆에 와서 누워놓고서 아 제발 뭐야 지알라는구나 변했다 어 나이스 어 이거 나이스 무력 준비해 준비해 무력 이제 어 왼쪽으로 가야지 야 여기 왼쪽 비었어 여기 여기 왼쪽 비었어 여기 왼쪽 비었어 무력 야 무력 왜이렇게 간다간다가 오 나이스 임바드롱냐 어 나이스 반대쪽에 있다 여기 어 나이스 잘 먹어 와 이번엔 깼다 이거 아꼈다가 이난나 가자 와 무력 너무 좋았다던데 자 우리팀 오른쪽 오른쪽 어 이따 이러면 웨이지 하겠다 아 웨이된다 왼쪽 왼쪽 여기 있다가 오른쪽 뭐라고요? 쓰고싶은거 쓰면 돼 왼쪽 한 번 더 가야돼 줘봐 아 타형팀 잘 안들렸어 아 여기 머리 조심 그냥 쓰고싶은거 쓰면 된다고 뭘로 쓰는게 좋아요 아니 그냥 뭐 아무거나 진짜로 상관없네 오케이 나 웨이형 한번 보고싶어 이난나를 너무 많이 봤어 어 나도 웨이가 좋아 너무 많이 봤어 이난나를 너무 많이 봤어 이난나를 웨이 챙겨 아 야 야 막상 보면 왜 일하는게 없지 않아 왜 안먹어도 돼? 꼭지점 꼭지점 안나왔고 막상 일하는거 그 옆에 있는거 개새끼인데 아 제발 와 이난나 괜찮나? 잠식 몇이야 나들 나 6 아 야 이난나 써야겠다 6이래 6 6 6 6 누구야? 나 괜찮아 그럼 지장없어 어 지장없어 어 나 3이다 나 3이다 뭔소리야 이거 힐 제세 누나 힐 제세 누나 힐 어 일로와 여기 여기 어휴 넘어서 오지 나이스 힐 좋아 자 왜 있을거야 응 왜 있을게 이거 차만 바로 쓸거야 반경 반경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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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넘겨 야 회복 던져 회복 회복 어 넘겨줄게 어 넘겨줄게 타이오한테 넘긴다 응 아 아프다 미쳤다 어떡해 다들 무너카 넣을 수 있는거 다 넣으세요 아 그쪽 다 써버렸다 빨리 넘겨 맞죠 안겼어 아직 안찼어요 이제 찼어 얍 꽌탄 잘 피하고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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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형 죽겠다 됐나 어이 무너카 일하면 충분해 어 됐다 나이스 무너카 일하면 나이스 타형은 길에 산책하지 말고 도와서 어 산책 컨트롤 좋았다 존나 웃기네 아니 방금 산책 존나 어렵네 어려바리 까고 있길래 어 받아 빵빵빵빵 피 너도 시X 나만 보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타형 보는 중 아래 팠는데 산책을 못더라고요 어떻게든 어? 그래서 뭐 찾아내려고 다섯 줄 좋아요 와 무조건 깼는데 아우 너무 달콤했다 타용! 아니 타용 안 죽었어 저 안에 있어 타용 나이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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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요? 방금 당신이 일부러 반격 때 썼잖아요 반격도 써가지고 밀려서 죽었잖아요 아니 반격 써가지고 죽었잖아요 이거는 반격 누구죠? 이거 100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반격 진짜 이거 너무 심했어 이거 형 맞지? 나 때려도 원래 반응 안 했는데 나 아닐걸? 당신이 때려도 반응 안 했다니요 방금 반응 했잖아요 아니 평소에 왜 안 살았어야지 야 노클도 이유가 있네 저사람들이 어? 저 뒤질뻔했어 풍기몰면 터져서 겨우 살았어 와 씨발 섬멸달이 진짜 와 진짜 이시부가 워너 품질 100인데 섬멸달이래 이시부가 왜 섬멸달이래 이시부가 성멸달이래 진격에 섬멸 진격이랑 진격이랑 누가 더 잘 한거야? 진격이 더 잘 한 거야 아유 섬멸달이 냄새나 아유 섬멸달이 냄새나 아유 섬멸달이 냄새나 진짜 노클 경미참인데 어딜 손을 올려? 늙은이는 먼저 갑니다요. 나가 형 고생했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커서 센 캐릭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빠잉.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보자.